매일이 추석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어 인사할까요? 둘, 셋, 파! 자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뭐냐? 나 여기 좀 봐줘 응 뭐냐? 여기 응 얼른 그래? 뭐냐? 마! 어우 빛이 너무 강하다 안녕! 어디가? 얼른 뭐 뜯어? 종사는 다음은 휴대전화 정신이 정신이 네네 정신이 이렇게 올거면서 왜? 뭐? 정신이 다행히 오우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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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되게 낯가래 카메라? 이거 카메라야 알겠냐 다행히 형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 얘 진짜 새끼 때부터 우리가 봤어가지고 마 타나 마 타나 손 내놔라 마 타나 손 내놔라 아 지금 뭐하네 진아 생일 축하해 자 마 타나 손 내놔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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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쟹구야! 집에 갈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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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내 승모근이 내려간 느낌이야 여기 풀어줘야 된다고 여기 아 진짜 너무 아픈데 야 여기가 고기맛치다 고기가 응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고기맛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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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이쁘다 본격화 나한테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구와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정구와 생일에 뭐 먹고 싶어 오리고기요 매니저양 들었죠 이 시즌 코로나 처럼 이렇게 해봐 오이 냄새하는게 너무 좋아요 오오 30 30 10 자 자 생일 축하해 Ο 어묵이 벌레 먹을까? 눈이 와요 짱구야 이거 물어 물어 짱구야 저거 물어 짱구야 물어 짱구 일로와 귀여워 밥 먹을래요? 응 방에 있어 가져와요 응? 나 가지고 어디 가져와서 무거운거였어 가요? 이러고 가요? 정국아 뭐 가지고 싶어? 무지티야 무지티 몇장? 50장 죽일거야? 잠시만요 바깥 구경하고싶어 이리 와봐 보여줄게 자 너의 바깥세상 그대의 힘을 해줄거야 자 봐 이게 바깥세상 코 코 보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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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아니야 그거 내꺼야 오늘 있진 껌이야 알고있어 내 사탕이야 내 사탕이야 사탕이야 이거 만들지 먹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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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오 까벼형 까벼형 오 까벼형 오 까벼형 오 진짜 내가 까벼형 약간 얘 직목도 뒷벌렸어 둘 중 하나가 까벼형 아 치고도 비싸고 갈색물이니까 난 중간에 야 니 형 사과할래? 오 까벼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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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 진짜 한번 해줘 진짜로 야 컴만 하자 형 형 형 가방이 가방 아니에요? 네? 가라? 뭐야? 뭐야? 니 저 카메라 가방 좀 버리라고 오 야 너도 그 의미야 네?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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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거 5시에서 배워야 돼, 형아? 응 안돼 안돼, 턴 안돼 안돼 턴 안돼 어? 어? 신기한가봐 아, 그래? 신기한가봐, 바깥세상에 너무 신기해, 이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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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잘자요, 전자국세일 내가 지금 낮춤 많이 잘했어, 그냥 자... 아... 어? 아...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